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분들. 자, 이제 주말을 앞두고 또 증시가 강하게 반등해줘서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1.2% 상승, 코스닥은 1.6% 상승으로 둘 다 이제 각각 2,500과 900포인트를 눈앞에 두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좋아하더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2,500 그리고 900포인트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국 코스피 어제 크게 급락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부터 뭐 급락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제 확인했다시피 지금은 굳이 그렇게 쫄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선물 매도가 2조원 나왔을 때는 과거에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 다음날 무조건 하락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찾기 어려웠다라는 걸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증시는 또 강하게 반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는 또 주말에 푹 쉬면서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또 올랐습니다. 진짜 강합니다. 880까지 올랐습니다. 매동은 개인이 무려 1조 매도 어제 산과 오늘 다 뱉었죠. 그리고 외국인은 7천억 매수, 기관 3천억 매수, 연기금 100억 매수합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연기금 무엇을 사는가? SK닉스, LG엔솔, 삼성전자우, 하이브, 삼성바이오닉스를 매수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실적 안 좋을 거 미리 다 알고 있었고 그걸 전부 다 작년에 반영하면서 하락한 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면은 야 괜찮아 악재소야 이렇게 말하며 증시가 탄탄할 거고 그 반면 서프레이즈가 나오면은 또 오를 거다라는 걸 같이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걱정할 필요는 그렇게 딱히 없었고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실적 시즌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호재도 나왔죠. 메모리 감산을 안 한다고 했던 삼전 결국은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부 다 뭐라고 진짜? 라고 말하며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미국의 실업률. 요 녀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꽤나 중요할 것 같은데 기름들이 아시아스피 이번 주에 미국이 약했던 이유가 몇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였죠.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야 이거 경기 침체 전조현상 아니냐 결국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미국 고용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증시 방향이 또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2.5원 하락해 1317원 아시아 증시는 항생의 휴장이었고 닛게이와 상해 전부 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선물은 포화권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비 선물은 어제 2조원 매도 때리더니 오늘은 또 1조원 매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콜옵션과 푸드옵션 둘 다 소량 매수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코퍼스, 삼성 SDI, 포스콜딩스, LNF, LG엔솔, LG노테, 카카오, 레인보우 오틱스, CS윈드, 인버스, 기아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에코프로, 삼성전자우, SK이노베이션, JEO,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레버리지, SK아닉스, 첨보, 우리의 금융주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SK아닉스, 삼성전자, LG생건, SK이노베이션, 하이브, 첨보,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우선주를 매수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기름 분들이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개인 분들이 곧버스와 인버스를 크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일이 15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없고 기반 꿀이다 이런 말도 존재하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특히 강하게 올라왔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형주 위주로 또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오는 환경도 만약에 오늘이랑 비슷하게 나온다면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올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장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지수는 오른데 내종무가 안 올라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도 아니라 특히 코스피 인버스나 곧버스를 사는 거는 이거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증시가 더 안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인버스나 곧버스 이렇게 살 필요 없겠죠. 현금으로 들고 계셔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삼성 FN 리치 상장 예정 홍콩 프랑스 독일 영국 증시 휴장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금통위가 열리고 반도체 전담 심사구 신설 예정 그리고 에코프로 친구들 실제 발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녁에 미국장 휴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갤럭시 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감산 소식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JP모건 또 비중 확대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4% 상승 SK에닉스 6% 상승 왼쪽에 보다시피 삼성전자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추가 상승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미래 반도체 16% 급등 PSK 7% 상승 MK전자 12% 상승 저스템 8% 상승으로 최근 들어 조금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 극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또 끊임없이 좋습니다. 정부 전고체 배터리 투자 소식 플러스 미국 진출 기업 대출 지원 등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7% 상승 대주전자 재료 53% 상승 MK전자 12% 상승 코스모 화학 12% 상승 하이드로 리튬 6% 상승 데보 마그네티 5% 상승합니다. 그리고 갤럭시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이 와중에 1분기 모바일 약진으로 전사 적자를 피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갤럭시 S23 출하량이 천만대가 전망이 된다고 하죠. EM텍 6% 상승 디스플레이텍 5% 상승 이스페다시스 3% 상승 이녹스 첨단 소재 7% 상승 온실가스 관련 주가 좋다가 좀 마지막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호테크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KC코트렐 8% 상승 에코프로 HN 7% 상승 그린케미칼 2% 상승 캠트록스 4% 상승합니다. 511이 관련 주 또 올라갑니다. 511이 대규모 투자 기대감에 덕산테코피아 17% 상승 한솔케미칼 13% 상승 TS 21% 상승 주성엔지어링 7% 상승합니다. 엔터 주가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도쿄동 공연 매진 소식에 YG 엔터 6% 상승 하이브 오늘 또 올라가네요 5% 상승 DB그룹이 또 올라갑니다. DB에서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죠. 경영권 분쟁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건지 DB 그냥 오늘 상한가에 도착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B이테크 1% 상승 리튬 관련 주인 진원에너지 22% 극단합니다. 리튬을 추출하는 이스라엘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흡착제에 국내 독점 판매권도 취득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애란 에너지 22% 급등 넥슨게임즈 또 상승합니다. 12% 상승 아케이지워 프리시아 전기 흥행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하안가에 도착합니다. 오늘 바이오가 장 초반부터 비실비실 거련대 그 주인공은 바로 요 녀석이죠. 식약처에서 네이처셀 관계사 알바이오의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품모커가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역시 바이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네이처셀은 모르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덩달아 빠진 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바이오를 좀 사고 싶었다 그렇다면은 오늘이 또 기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봇틱스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5% 상승 미국의 현지 법인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시험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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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